여러분 예수 믿고 언제 제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셨어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이루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은 보통은 1년 가고요 독한 사람은 2년까지 갑니다 그런데 3년 정도가 되면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거 왜 사라지는지 아세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던 사람인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우리의 마음은 형식적으로는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탕자 형의 심령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기도했다 성교했다 봉사했다 헌신했다라고 하는 이 삶의 행시를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안에 확보하고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는 심리적으로 하나님 품을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빨리 돌아갈 수 있는가? 그냥 돌아가세요 여러분 회계라고 하는 것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이 내 쪽에서 회계를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회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모든 생각들 복잡한 마음들을 다 지워내시고 여러분들이 처음 붙잡았던 그 복음을 다시 이해하시고 힘차게 붙잡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